명정실의 입사건 명정 13년 6월 6일 이모 첫 번째 개사 1558년 명가정 37년 상위 경예로 아래에 나아가 정경 문신을 강시하고 이어서 우승지 정종영에게 전교하기를. 좌상 윤계는 경석 가운데에서 제목을 뽑아내어 홍섬 조사수에게 물어서 강론시키고 이 준경은 또 홍담과 강론하도록 하였다. 윤계가 홍섬 조사수에게 묻기를 임금이 다스리는 도리가 경사에 실려 있는데 위로 당우로부터 아래로 한 당송까지 본받을 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두루 말할 수 있겠는가 하니 조사수가 말하기를. 임금이 서로 전한 신법은 오직 인심과 도리일 뿐인데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운 것이고 도심은 의리의 공변된 것입니다. 유순 우탕 문무의 정치는 정수하고 순일하며 중도를 지켜서 도심으로 주를 삼아 인심으로 하여금 그 명예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 정사하고 시위하는 사이에 나타난 것이 순수하여 잡된 것이 없었으니 후세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아래로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욕심이 멋대로 흐르고 의리가 어지러워지고 없어져서 당시의 임금이 전쟁과 제리만을 일삼았으니 어찌 인심과 도심의 붕괴가 있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하였다. 조사수가 말하기를 위 문고 무공은 어떠합니까 하니 홍샘이 말하기를 무공은 당초에 술을 마시는 잘못이 있었으나 뒤에 잘못을 알고 빈지 초연을 지었고 학문의 공이 넓어서 더욱 돋아와 졌는데 기우배의 시를 보면 그 사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후세의 임금 중에서 잘못하고서 능이 뉘우치고 뉘우치고서 능이 고친 이는 무공만한 이가 없습니다. 성인은 착한대로 옮기고 잘못을 고치는 것을 중대하게 여겼으니 후세의 임금이 무공을 본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고제로 말하면 의제를 위하여 발상하여 자기 일을 성취하였으나 한 그릇의 국을 나누어 주기 바란다고 한 말은 천륜의 죄를 얻은 것이요. 또 유관에 오줌 누구 공신을 죽인 잘못이 있으니 심학의 공부는 대체로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대하고 인자하고 두량이 크며 타고난 자질이 매우 높아 노나라를 지닐 때에 공자를 세사하여 한나라의 400년 사업을 터잡았으니 이도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였다. 조사수가 말하기를 문제는 어떠합니까 하니 홍섬이 말하기를 문제는 공손하고 근신하며 고유하고 말이 없어 잘못이 없었으니 또한 어진 임금입니다. 그러나 황룰을 승상하여 청정을 다스렸으니 심학의 공부가 없습니다. 하였다. 조사수가 말하기를 가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니 홍섬이 말하기를 가인은 치안책의 제후를 통어하고 대신을 대우하고 태자를 가르치는 도리를 말하였을 뿐이고 다스리는 근본을 말하지 않았으니 학문의 공으로는 심학의 공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타고난 자질이 매우 높아서 뜻이 크고 기상의 정의에 해하였으니 임금이 잘 제재하여 썼다면 또한 큰 그릇이 되었을 것인데 대신의 시기로 인해 문제가 쓰지 못하였으니 아깝습니다. 하였다. 조사수가 말하기를 동중서가 의리를 바르고 이익을 꾀하지 않으며 도리를 밝히고 공명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한 말로 보면 그 정도가 제자보다 뛰어났었는데 무재가 어진이를 좋아했다고는 하나 성심으로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중서를 내쳐서 강도에서 늦게 하였습니다. 늦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윤계가 말하기를 무재가 동중서를 썼다면 3대의 정치를 잃을 수 있었겠는가 하니 조사수가 말하기를 성심으로 써서 그의 말을 죄다 따랐다면 3대의 정치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후세의 임금이라고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조사수가 말하기를 광무제 명제는 어떠합니까 하니 홍섬이 말하기를 광무제는 과실이 없고 정서와 문장이 전되는 비길대가 없으며 음광을 신화로 삼지 않는 예로 대우하여 명절이 있는 선배를 길러서 동한 말까지도 의사가 부지하는 힘이 있게 하였으니 참으로 어진 임금입니다. 명제는 제왕으로 있을 때부터 총명하다고 일컬었는데 적의한 뒤에는 자세히 살피고 박절한 폐단에서 자못 손상되었고 여그럽고 부드러운 도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당 벽복의 일이 사책에 빛나고 있으니 이것은 또한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장제는 관대한 정치를 시행하려 힘썼고 과실이 없었으니 명제보다 나은 듯합니다. 하였다. 홍섬이 말하기를 당태종도 어진 임금이어서 수나라의 난을 없앤 것은 탕왕 무왕의 견주겠고 치평을 이룬 것은 성왕 강왕과 비슷하였으나 선수 동기를 죽여서 근문에서 피를 밟았고 소자 왕의 비를 맞아들여서 명교의 죄를 지은 것이 매우 큽니다. 이처럼 대강이 바르지 않았으므로 자선이 이를 본받아서 당나라 때는 집안을 바르는 법이 없었으니 무엇을 승상할 게 있겠습니까? 하고 조사스가 말하기를 한 소열의 말에 선이 작다 하여 하지 않지 말며 악이 작다 하여 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 말과 같이 한다면 성현의 집이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시경에 처음에는 잘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나 능이 마지막까지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였는데 당명왕이 즉위한 처음에는 주옥을 불사르고 금수를 승상하였으나 말년에는 정사를 게을리하여 자취와 여색으로 나라를 망쳤으니 대개 학문에 공이 없었으므로 처음에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홍세미 말하기란 송태조도 오진 임금입니다. 그 말의 중문을 활짝 연 것이 바로 내 마음과 같으니 조금이라도 간사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본다 하였는데 이것은 마음을 바르는 말이며 태후의 말로도 말대로 아우에게 천하를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천하를 공변되게 한 마음이었습니다. 태종은 덕을 잃은 일이 많이 있는 자입니다. 금괴의 맹세를 호겨서 조정 및 조덕소의 무리가 다 제대로 죽지 못하게 하였으니 무엇을 본받을 게 있겠습니까? 인종도 오진 임금이나 사람을 쓰고 버리는 도리에 밟지 못하였으므로 군자 소인이 번갈아 소장하여 붕당의 화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조사수가 말하기를 인종이 빈천하던 날 유제가 한 번 내리며 깊은 산골짜기 사람들까지도 모두 분주하여 슬피 울부짖었으니 삼대의 기상과 비슷하였습니다. 신종은 오로지 왕안석을 써서 구장을 변란하고 신법을 새로 세워 공맥을 손상하고 망국의 화를 재촉하였습니다. 그때 정오, 정의, 소공, 장제는 다 대현이어서 천년 동안 전하지 않던 학문을 전하여 맹자의 도통을 이었는데도 그때 임금이 그 학문을 믿고 쓰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삼대의 정체가 다시 후세에 나타나지 못하게 된 까닭입니다. 하였다. 조사수가 말하기를 이종은 어떠합니까? 하니 홍섬이 말하기를 비록 이 학을 승상하였다는 이름이 있기는 하나 소인을 신용하고 군조를 배척하였으므로 이름만 있을 뿐이 무엇이 본받을 게 있겠습니까? 하였다. 홍섬이 말하기를 전강 뒤에 신들을 시켜 옛 임금의 치도의 득실을 논란하게 하여 본받고 경계하려 하시는 것은 매우 성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학문의 공은 말이나 글사에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치를 연구하고 마음을 바르는 데 있을 따름입니다. 대학연인은 성학에 들어가는 문이니 위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게을리 하지 않아서 옛 성현의 아름다운 말과 발언의 논을 한 마음에 모아서 의심 없게 된다면 심지가 고명해져서 온갖 이치가 화나여 막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윤계가 아래기를 홍섬 조사수가 옛 임금이 치도의 득실을 논란한 것은 참으로 바른 말입니다. 대저학문이라는 것은 다만 귀로 듣고 입으로 외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밝혀 마음에 모으고 몸소 행하여 자기에게서 터득한 다음이야 실천하는 독실한 공이 있게 되어 더급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옛사람이 아름다운 말을 보기만 하고 자신에게 돌이켜 돌이키지 못한다면 신화가 논란하는 말을 듣더라도 좋은 소리가 지나는 것과 같을 뿐이니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준경과 홍담이 앞에 나아갔다. 윤계가 묻기를 천하 국가를 다스린 데는 일마다 규모가 있으니 어찌 혈구의 도만을 말하겠는가만은 어떻게 하면 다 혈구의 도에 맞겠는가? 옛 임금 중에서 혈구를 잘한 이와 혈구를 잘하지 못한 이를 주의다 들어서 말하시오 하니 이준경이 말하기를 혈은 잰다는 것이고 구는 곡척이니 내 무를 만드는 기구로서 실은 명덕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하고 홍담이 말하기를 덕을 밝혀서 자기에게서 터득한다면 팔 주먹의 위치가 다 한마음 속에 속환하게 되어 막히는 것이 없을 것이니 이것은 혈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윤계가 말하기를 혈구만을 말해도 그 이치를 알 수 있을 것인데 호호 제의용을 집어내어 말해서 혈구를 잘하니와 혈구를 못하니를 나누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홍담이 말하기를 사람을 쓰는 것과 재물을 쓰는 것은 다 다스리는 데에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으로서 호호를 밝히지 못하면 용사가 전도되고 시비가 흘러내어 치란이 나뉠 것입니다. 임금이라면 누구의 인들 치평을 좋아하고 난망을 싫어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혈구를 잘못하고 용사의 두리에 어둡기 때문에 난망하는 것이니 진 이세가 금중에 깊이 박혀 있으면서 주고를 어질게 읽은 것과 같습니다. 재물을 쓰는데 혈구를 잘못한다면 부렴이 무거워서 백성이 아래에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한 무제는 상홍양을 쓰고 송신종은 왕안석을 써서 비롯 오로지 부강을 일삼고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았었습니다. 전의 이르기를 어진 사람이라야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하였는데 대개 어진 사람의 마음은 사육이 없어서 깨끗하고 천리가 환히 밝아서 시비사정의 한 마음에 환하여 의심이 없으므로 호호를 바르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이 혈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어질지 않은 사람은 어진 것을 알아도 좋아할 줄 모르고 악한 것을 알아도 미워할 줄 모르니 이것이 혈구를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 원제가 소망지가 어질다는 것을 알고도 쓰지 못하고 홍공 석현이 간사하다는 것을 알고도 내치지 못한 것이 이것입니다. 원제는 나약한 임금이었습니다. 기질이 용렬한데다가 또한 학문의 공도 없었으니 어떻게 사정을 가려서 혈구의 도리를 다할 수 있었겠습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외는 것만이 아니라 착하게 변하고 호물을 고쳐서 모르던 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니 이것이 큰 학문입니다. 하고 이 중경이 말하기라 학문은 옛사람의 글을 보고 옛사람의 자취를 볼 뿐만이 아니라 선행을 하면 자신에게 돌이켜서 어찌하면 이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고 조금 더 끊임을 신호를 생각하고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바르는 것으로 주를 삼고 이체를 연구하는 것으로 이 일을 삼아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시종 학문에 종사하면 문서행하고 마음으로 터득하는 공이 여기에 있는 것이니 이것을 학문의 도리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옛일을 높고 멀어서 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른바 학문이 아닙니다. 면접실의 24권 명종 13년 6월 6일 임오 두 번째 기사 십 년은을 영중추부사로 윤춘년을 지중추부사로 정육일을 동지중추부사로 이지신을 사관은 사관으로 유훈 송하를 병조 정랑으로 이기를 예문관 검열로 삼았다. 면접실의 24권 명종 13년 6월 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면접실의 24권 명종 13년 6월 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면접실의 24권 명종 13년 6월 8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신봉원을 승경원 동부승지로 유순선을 홍문관 부교류로 삼았다. 면접실의 24권 명종 13년 6월 9일 월 2호 첫 번째 기사 상의 조강에 나아가다. 이온 경연사 상진이 아렸다. 근래 인심과 풍속이 점점 예전만 못하여 어버이를 죽이는 자가 흔히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큰 시변입니다. 도둑의 무리가 한 사족을 죽이는 것은 천인 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주용하다고 생각하여 범하지 말도록 서로 경계하였는데 근래에는 도둑에게 살해해 당하는 사족이 많이 있으니 이것은 흉륜이 들고 시골에 좋은 풍속이 없어 조정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근심은 오랑케의 화해에 있지 않고 풍속의 박약한 데에 있으니 상께서는 경계하고 두렵게 여겨 고칠 기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없다 하겠습니까? 사신은 논한다. 예전에 위상이 한나라 승상이 되어 역적과 풍우를 근심하지 않고 아들이 아비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것을 근심하여 문득 먼저 이것을 아뢰었으므로 한 사에서 칭찬하였는데 이제 상진이 아랜 것은 참으로 제의상다운 말이다. 그러나 풍속을 고치는 깃털이 임금에게 달려있다 하더라도 대신 또한 어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겠는가 상진이 말은 잘 하였으나 실행이 미치지 못하였으니 귀하게 여길 것이 없다. 명조실의 입사권 명조 13년 6월 9일 을료 두 번째 기사 창원에 전교하였다. 이 황을 간절히 부르는 뜻을 감사하게 하여하여 서울로 올라오게 하라. 이 황은 집에 부리는 하인이 없다고 하니 적당히 조처하여 주라고 해줘야 말하라. 이에 앞서 정사룡이 아래길 이왕은 제주와 행실이 아울러 갖추어져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온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 뒤 성품이 조용하고 겸손하며 기질이 미약함으로 번거로운 일을 싫어하고 한가구 고유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 글은 경박한 글이 아니오 이학이 정하고 깊으며 문장이 바르고 점잖으니 문관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왕은 청민으로 자기를 지킴으로 서울에 있을 적에도 본 뒤 집에서 부려우던 하인이 없으므로 떼나무도 대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사일 뿐이므로 아래기는 미안하나 위에서는 아래 사람의 정상을 마땅히 아셔야 하겠으므로 감이 아랍니다. 이왕은 또 자회계 능함으로 전의 전액 문액과 내전에서 어람하는 글을 이왕이 다 썼습니다. 위에서는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을 승상하여 쓰셔야 할 것입니다. 이왕은 또 주역의 밝음으로 주역을 진강할 때 경련에 나오게 하면 크게 강론에 도움이 있을 것이니 감사에게 하사여 간절히 부르는 뜻으로 일러서 도타의 권하여 돌려 보내게 하여 관각의 배슬에 있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인재 이왕 맨저시로 24권 맹종 13년 6월 9일 얼리우 세번째 계사 신효종을 승정원 동구 승지로 삽니다. 맨저시로 24권 맹종 13년 6월 10일 병수로 첫번째 계사 상의 사정전에 나아간 문신들에게 이문 한어를 강시하였다. 좌이정 연계가 아르기라 사역원이 한어를 익히는 것을 전담하고 있는데 반드시 한어를 잘 아는 문신을 교수로 삼아 권장아 훈도 하게 하고서야 성취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두사 김계는 한어를 잘 알기 때문에 두 번 부경하였는데 그가 갈려올 시기는 8, 9월 주민이 지금 미리 채직해서 한학 교수로 삼아 가르치는 일을 오로지 맡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의 아린대로 하라고 하였다. 명조시로 입사건 명중 13년 6월 11일 정의 첫 번째 개사 상의 조강에 나아가다. 명조시로 입사건 명중 13년 6월 13일 개축 첫 번째 개사 김규영을 승경은 동부승기로 왕방경을 사헌부치비로 윤의중을 홍문관 전환으로 삼았다. 명조시로 입사건 명중 13년 6월 13일 개축 두 번째 개사 헨물이 가지다. 명조시로 입사건 명중 13년 6월 15일 신명 첫 번째 개사 정원에 전교 하였다. 삼척부사 김희삼은 뼛을 사는 6년 동안의 시중 변함없이 청명하고 근신하게 다스렸으므로 백성이 매우 변하게 여겨서 유임을 바라는 마음이 지성에서 나왔으니 특별히 한 작업을 올리고 2년 동안 임임 시키라. 그도의 감사의 장기에 따른 것이다. 명조시로 입사건 명중 13년 6월 15일 신명 두 번째 개사 정원에 전교 하였다. 경의의 전추에는 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언대의 난관은 주석 김우홍을 가리킨다. 그는 작은 잘못이더라도 관례에 따라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정원의 포펌이 엄명하지 못한 듯 하다. 명조시로 24권 명중 13년 6월 15일 신명 세 번째 개사 경상도 감사에게 하이화였다. 경의 장계를 보니 매우 놀랍다. 신인은 성질이 본 뒤 흉악하고 소행이 광폐하다. 공주를 능멸하고 일륜을 어지럽혀서 공주가 상심할 큰일을 날뻔하였고 집안 망칠 일을 함부로 하므로 자전기에서 여러 차례 훈계를 지극하게 하였는데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전을 욕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다. 죄악이 중대하여 서울에 편안히 있게 할 수 없음을 어쩔 수 없이 위리 안치 하여 자진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나라의 근래 나라의 기강이 물러나여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수령이 된다는 부마라는 명호만을 알고 죄가 무거운 수인임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폐한 자가 사나운 무리를 거느리고 조금도 끄리끔 없이 방자하게 폐단을 일으키게 해서 고을 백성들에게 폐해를 받게 하였으니 이것은 조치를 엄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다. 경이 한도의 주인으로서 여러 고우를 단속하는 뜻이 어디 있는가 경은 그 고우를 엄히 단속해야 할 것이니 각별히 가시 우타리를 굳게 설치하고 거느린 종은 이 명만을 넣고서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반드시 자진하게 하라. 사신은 논한다. 신인은 무식하고 광폐한 사람일 뿐이며 그가 끄리묻이 방자한 것은 반드시 공주의 세력을 의지하고 자진의 은총을 믿고 산지시다. 신의가 무도하기는 하지만 한 집안의 진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오. 나라에 득죄한 것이 아닌데 자진하게 한 것은 또한 지나치지 않은가. 맨조시로 입사고 명종 13년 6월 17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소대하다. 맨조시로 입사고 명종 13년 6월 17일 개사 두 번째 개사 헌부가 아래기란 주석 김우홍은 사관으로서 재주가 모자라서 여느 때에도 이를 기록할 즈음에 이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입시하여 진퇴할 때에는 있어서도 예절에 허술한 점이 많았습니다. 토성기 박충원은 한 관서의 장으로서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인데 전 죄의 법을 엄하게 하지 않아 위에서 분부가 있게 하였으니 또한 그럽니다. 김우홍은 채차하고 박충원은 주고 하소서 하니 모두 아랜절 허락을 답하였다. 멸도시로 입사하고 명정 13년 6월 18일 가보 첫 번째 우승기 정종 용을 용 부사 십 요 논 에게 보내 문병 하기를 경이 여러 달 병 여러 달 병 아르 내가 매우 우려된다. 생각하는 일이 있거든 숨김없이 다 아래라. 하였다. 정종령이 복명하기를 십여 논이 일어나 앉지 못하고 누워서 신을 보고 말하기를 신이 살아서는 영해와 은총을 입혀주시고 죽을 때는 슬퍼해 주시니 상은이 지극히 중화해 다시 더 유감이 없습니다. 신이 생각하는 것은 전에 육조묵의 소에 이미 다 아래였거니와 정사하는 사이의 마음을 중화하게 지키고 되도록 관대하기를 힘써 인심이 굳게 메워지고 맺어지고 구분이 길이 이어지게 하시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였다. 사실은 논한다. 십 년은 2000일 올린 육조묵의 소는 당시의 폐단에 관계있는 것이었으나 이 말처럼 저시라고 요긴한 것은 없었다. 너그럽고 오지르고 온화하지 못한 것이 상의 단점이므로 주무하도록 곤면하였고 지나치게 위의를 엄하게 하고 자세하게 이를 살피는 것이 상이 잘하는 점이었으므로 관대하도록 경계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인심을 굳게 맺어 지도록 하여 구운이 길이 이어지게 할 것을 간절히 언급하였으니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깊다. 명정시로 24권 명정 13년 6월 19일 얼미 첫 번째 영중 영중 중추부사 십년원의 졸귀 십년원은 성품이 자상하고 온화하며 마음 쓰는 것이 겸손하고 근심하였다. 두 번 겁제하고 청현직을 두루 지내다가 김 안로의가 명을 받아 외적으로 나가 제이주 목사가 되었었고 국고의 아버지로서 정성 자리에 있게 되어서는 늘 부귀가 극성하다는 것을 경계하였다. 더욱이 사류를 애석히 여겨 김규의 김규가 옥에 있을 때 억울함을 밝혀 구해준 적이 많았으며 김여부 등이 붕당을 맺고 난을 선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맨 먼저 경연에서 아래여 조정이 안정되게 하였다. 그러나 정성으로 있던 십여년 동안 크게 건명한 것이 없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린 자체가 많이 있으며 또 전장을 넓게 차지하여 집을 크게 지었으므로 탐욕하고 사치한 병통이 있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십여년은 왕비의 친족으로서 수상의 자리에 있었는데 성질이 탐욕스러 보화를 거둘어들였으며 전장이여 여러 고울에 늘려있었고 뇌물 바치는 사람이 그 집 문간에 가득하였다. 그는 자리나 채우는 비유원이었을 뿐이고 건명한 것이 없으니 이는 참으로 이른바 위태하여도 부지하지 못하고 거꾸로 져도 붙도록 세우지 못한다는 자였다. 그러나 해치고 시기하는 마음이 없고 근신하고 순박한 행실이 있었으며 은혜와 원안을 갚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오로지 경박한 것을 진정하려고 힘썼다. 그러므로 국가의 주의를 짓지 않았는데 장차 중앙 벌을 받게 된 자 김규 등은 반드시 구해서 풀어주고 조정에서 화를 꾸미고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자 최우는 반드시 물리쳤다. 죽기에 임박하여 한 마리 당시의 병폐를 절실하게 맞춰서 노성한 신하가 임금에게 구하는 채무를 깊이 얻었으니 이 때문에 사론이 칭찬하였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영 부사가 졸하였다. 주석인 훈루가 하루아침에 서가했으니 내가 매우 슬프다. 명정시로 24권 명정 13년 6월 20일 병신 첫 번째 예조가 아르기라 날씨가 무더우며 비가 연일 거치지 않으니 이른바 항우가 재앙이 된다는 격입니다. 농사를 손상함이 매우 심하니 기청제를 차례대로 거행하소서 하니 아른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면접실의 입사관 명정 13년 6월 20일 무술 첫 번째 개사 이조가 아르기라 신들이 삼가 경상도 관절 사이 개본 을 보니 문관으로 거제 현령 을 삼고 황산 찰방 도 역시 문관으로 겸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신들은 거제 현령 을 반드시 문관으로 자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삼관을 가느니 찰방에 겸차되는 것은 건년에 와서 비로소 이런 법이 생겼습니다. 조종 때 관직을 설치한 데는 각각 깊은 뜻이 있는 것인데 그 법을 한 번 바꾸면 반드시 서로 방해됨이 있을 것이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뢰입니다. 전교하기라. 대신과 의논하이 아뢰라. 사실은 논한다. 조종이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한 것이 상세하고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 제상들이 권세를 부려 나이 젊은 자들을 마구 기용하여 사문의 영화로 삼았으므로 한 집안 족속들이 조종의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구법을 변경하여 파직된 조관을 다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폐습이 오래되었더라도 구법이 아직 남아 있으니 전조를 맡은 자는 그 법을 준수하여 거행해야 오를 것이다. 안연 등은 소남의 법이 아름다운 줄을 알면서 거행하지 못하였고 벼슬끼리 여러 갈래가 될 줄 알면서도 정돈하지 못하였으니 전조관이 많이 벼슬을 잃고 오래 침체된 것은 또한 전조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정운이 대신의 뜻을 아르기를 이조관 노난 뜻이 온당하니 시양하 소소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면접시록 24권 명동 13년 6월 23일 기회 첫 번째 개사 헌브가 아르기라 신인은 바이아우로 안치되어 있는 중에도 끄림없이 방자한 정상이 이토록 제극하니 국법을 없인 요기는 것이 심합니다. 또 전교의 말씀을 듣고 등 도로 자전을 욕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임금을 없인 요기고 불경한 자가 또 무엇이 이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각한 큰 죄입니다. 사은으로 왕법을 폐기할 수 없으니 그 면에를 추국하여 그 죄를 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추국하여 죄를 정하는 것은 차마 못할 바가 있으므로 이미 굳게 위리하여 자진하게 하라고 명하였으니 연어하지 않는다 였다. 여러 번 아리였으나 연어하지 않았다. 맹주실의 입사고 맹정 13년 6월 24일 경자 첫 번째 사은도가 다 적어서 수령으로 하여금 경계하고 삼가게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도의 개본을 보니 적힌 행적이 사실에 어그러지는 것이 많이 있으므로 물론이다.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수령 가운데서 뚜렷하게 공적을 잃은 것이 있어 드러내어 일컬을 만한 자 이외에는 굳이 이름 아래에 적어넣지 말게 하여 거짓이 늘어나는 패단을 없애서서 수령으로서 하등을 받았는데 별주하에 부직된 자 중에서 과연 법에 어그러져서 하구를 차지하였는데도 별주하에 부직된 자는 해조르시켜 모두 즉시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연주시로 입사고 능동 13년 6월 25일 신축 첫판적에서 연의중을 홍문관 직제하고 이중경을 전환으로 이문형을 은교로 임여를 사원부 장령으로 노우진을 홍문관 부은교로 박계현을 의정부 검상으로 유승선을 홍문관 겨울이로 유홍을 탈무리 탈무리 가치다. 연주시로 입사고 명중 13년 6월 26일 이민 첫판적에서 햇무리 가치다. 연주시로 입사고 명중 13년 6월 27일 개묘 첫판적 기사 소대 하다. 연주시로 입사고 명중 13년 6월 27일 개묘 두번째 기사 헌두가 아르기라. 청원두원군 한경로군 전에 헌관이 되었을 때 삼가지 않아 무리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서계하는 날에 장기 집에서 자고 머물러 있으면서 병을 핑계하여 오지 않고 저녁에 병장을 올려 임금을 속였으니 그 끊임없이 방자한 마음이 크게 달아했습니다. 빨리 파직하소서하니 아린데로 하라고 답하였다. 명중 시러 입사고 명중 13년 6월 27일 개묘 세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 하였다. 한경로군 이미 대관의 말을 따라 파직하였거니마 또 그 내용에 장기에게서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 있다. 근래 한경록 때문에 주위를 입은 의기가 한둘이 아닌데 이제 또 일품인 부말을 유인하여 고혹시켜 빠지게 하였으니 이것은 장기가 극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끄림없이 방자하게 그런 것이다. 한경록 의 첩기는 형조로하여금 추철하게 하여 아래라. 맹저시로 24곳 명정 13년 6월 27일 개명 네번째 기사 강원도 평해에 지진이 일어나 담장과 집이 흔들렸다. 맹저시로 24곳 명정 13년 6월 29일 얼리사 첫번째 기사 경기 부평부에 사는 산후 세형의 딸 명복은 나이가 겨우 열 살인데도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 먹을 것을 얻으면 반드시 부모에게 바쳤는데 지난 4월 25일에 아비가 죽어서 덜에 초장하였더니 그 집의 개가 죽음을 물어 떠뒀으므로 명복이 울부짖으며 그 개를 때려 죽였다. 맹저시로 24곳 명정 13년 7월 2일 정리 첫번째 기사 대신과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다. 신절이 사고느니 아랫말을 보니 국가를 위한 원대한 생각이 지극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들의 망련된 소견으로는 이른바 거절하고 접대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주의를 이우치고 동정을 애걸한 뒤에 천천히 다시 화천을 의논하는 것이 옳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교림만 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세미만 허비한다고 한 것은 경우년 이전의 일만 익히 듣고 오늘날의 사세는 살피지 않고 사는 말입니다. 경우년의 변은 곧 삼포에 와서 살던 외놈들이 그때의 변장이 침해하고 포악하는 고통에 풍겨하여 국가에서 돌보아 키워준 언덕도 생각하지 않고 온 무리가 반란을 일으켜 대마도와 군사를 연합하여 변장들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강토를 분할 점령하였던 것이니 그 죄악이 컸습니다. 그들이 폐하여 물러간 뒤에는 삼포에 살던 외인을 모두 철수시키고 아울러 대마도와 교재도 단절했지만 명분이 올바르고 말이 사리에 맞았으므로 그들이 감히 우리를 탓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되지 않아 일본이 두천의 사신을 보내 화천을 청함으로 조정에서 지난 감정을 버리고 새로 화천을 허락하여 다시 약조를 정하였습니다. 비록 언수를 감하기는 했지만 대우를 옛날과 같게 한 것은 당초에 간섭하지 않던 일본이 겨울인의 의리를 지켜 성실하고 은근하게 요청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을머년에 남쪽 지방을 침범한 적 외들은 곧 본국의 서계 이른바 서해의 적도들이 해마다 명나라에서 도접질을 하는데 구강의 금지에도 듣지 않는다고 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본시 접대하지 않았거니마 그들 역시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의를 리우치고 동정을 애굴한 뒤에 서서히 다시 화친을 의논 하겠습니까 만일 대마도를 가리켜 말한다면 대마도는 사체가 적 외들과는 다릅니다. 호남을 침범해 왔을 적에도 어떤 사람은 대마도의 외인도 그 속에 끼어 있을 것이로 의심하였지만 확실하게 알 수도 없고 또한 두 차례나 사자를 보내어 도적을 신고하는 성의가 있었는데 어찌 의심스럽다 갑자기 단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사세가 경원형과 크게 다른 이유입니다. 이른바 바다에 표류해 온 배를 기화로 여겨 변장들의 공을 세우려는 마음을 멋대로 버려두고 장수를 죽인 수치를 씻게 하는 것이라 하기도 하고 명나라의 도둑을 잡게 하는 것이라 하기도 하면서 제멋대로 머리를 베는 짓을 하게 한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날로 더해가고 날로 심해져 지나가는 외로운 선박까지 끝까지 추격하여 안으로 물건을 빼앗아 사육을 채우고 밖으로는 군공을 차지하는 짓을 하여 저들로 하여금 잔인한 도끼가 날로 심해지게 하고 변헌의 화근이 날로 쌓이게 하고 있는데도 조정에서는 또한 상을 주어 권면 하고 있다고 한 것은 또한 오늘날의 조정이 한 바가 아닙니다 조정이 어찌 표류해 온 배를 기화로 역에서 공을 세우려는 마음을 멋대로 버려둘 리가 있겠습니까 장수를 중인 수치를 씻는다거나 명나라의 도둑을 잡는다는 두설에 대해서는 혹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또한 오늘날의 조정이 조치한 본뜻은 아닙니다 요사가 군정을 닫고자 하는 것이나 변장이 계획을 마련하여 방어하는 것은 그 요점이 우리의 용토에 침입하는 도적을 막으려는 데에 있을 뿐인데 어찌 두설과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또 변장들이 안으로는 물건을 배워서 사육을 채우고 밖으로는 군공을 차지하라는 마음이 반드시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반드시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바다를 지나가는 배를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도록 한 금 영이 이미 세워졌지만 바람이 잔잔한 철에는 변방에 가까운 섬들을 돌아다니며 수색하여 적선이 정박하게 정박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곧 변장들의 직책으로서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러했습니다 수색할 즈음에 혹시라도 정박한 적선을 발견하면 변장인 자가 어찌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잡거나 베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온 배의 것을 노예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타고 부서진 것일 텐데 타고 남은 것 중에 사역을 채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록 간혹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탕심이 많고 염치가 없는 자일 것입니다 어찌 사람마다 그렇겠습니까 비록 잡아다 바치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조종이 변방에서 공세우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아 경솔하게 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밖으로 군공을 차지하라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망령된 사람일 것입니다 전일의 김경섭과 김 세 명이 흑산도에서 온 배의 외인들을 모두 잡아 베었을 적에는 모두 현상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힘써 싸워 외적을 잡아 베인 사람이 없지 않았는데도 끝내 상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은 상을 주고 한 번은 주지 않아 전우가 서로 달랐는데도 오히려 개청하지 않았으니 어찌 조종이 상을 주며 권면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개 사이에 요사이 잡은 적이 있어 실정으로 멀리 하려 보건대 행군하여 접전하였다면 잠깐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서 중국인인지 외적인지를 어느 겨를에 분별할 수 있었겠는가 상상해 보건대 필시 파산하고 맨몸이 되어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용이하게 잡아 베게 되었을 것인데 교전한 상황을 과장하여 자기의 공으로 삼은 사람이 반드시 대부분일 것이다 했는데 이도 역시 전우의 개본을 살펴보지 않고서 한 말입니다 만일 접전하지 않고 잡은 것이라면 우리 군사 중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어찌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잠깐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서 중국인인지 외적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전할 때 중국인들이 혹 배에서 내려 비신하였다가 싸움이 끝난 다음에 군사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는데 그게가 모두 아이들인데다가 이미 행색이 달랐고 또 혹 노략질 당한 연우를 서서 보였기 때문에 이로써 중국인인 것을 알아차리고 해치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전할 때 외적들이에 섞여 죽은 사람이 또한 많이 있었으니 어찌 한두 척이 파손된 배의 적이 육지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잡은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괴사 그 괴사에 올해의 적의 아비를 일백명 죽이고 내년의 적의 아들을 일백명 죽여 해마다 이렇게 죽여 간다면 그들의 아비가 된 자와 아들 된 자가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어찌 잠시인들 그치겠는가 했는데 이는 진실로 천성을 따져보고 한 말이 기는 합니다 그러나 적들이 건년에 중국에서 소란을 일으켜 살해한 것이 몇천 몇백 명인지를 알 수 없고 재물을 약탈하고 집을 불태워 없애고 부형을 죽이고 자녀들을 포르로 하였으니 이들의 참혹함을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겠으며 그 아비나 아들 된 사람의 원통함이 또한 어찌 일백명의 적을 죽이는데 거칠 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죽인 것은 적이고 적이 죽인 것은 양민입니다 인자하게 아래 백성들을 덮어쓰는 하늘의 마음으로 미뤄본다면 우리가 적을 죽인 것과 적이 양민을 죽인 것과는 반드시 기뻐하고 노여워할 소지의 구분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적들의 행위가 비록 그와 같더라도 우리가 만일 중로로 유인하여 죽였거나 혹은 군사를 측동하여 쳤다면 비록 그처럼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그만한 죄가 있으므로 하늘이 바람으로 표류시켜 손을 빌려 죽일 자리에 보내어서 우리의 용토를 지나가게 한 것인데 어찌 뒷날에 악독 부릴 것을 두려워하여 참고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놓아주어 돌아가게 한다면 천리를 어김이 되고 명나라에 잡아받친다면 공을 바라는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길을 오가는 동안에 또한 염려스러운 일이 많을 것이니 기필고 죽이는 것 밖에는 다시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더구나 더구나 풍파 만났던 배를 남김없이 섬멸하여 한 사람도 본토로 돌아가는 자아가 없게 해서 우리가 죽인 것을 알 길이 없게 한다면 적들의 배가 바닷길에서 파스나에 없어지는 수가 진실로 많이 있는 일인데 저들 아비나 자식이 어찌 우리에게 허물을 두고 보복하려고 하겠습니까 적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는 적들을 비호하고 도둑에게 아침을 떠는 것에 가까운 짓이 아니겠습니까 고금천하에 어찌 적을 비호하고 도둑에게 아침을 하여 태평한 복을 누리고 종묘와 사직이 또한 도움을 받아 위태롭지 않았던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의 의리 아닌 짓을 하는 것이나 하나의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것은 왕정을 하는 데 있어 마땅히 삼가야 하는 바이 기는 하지만 특히 도둑을 죽이는 일에다가 인용하여 논할 수는 없습니다 곡직을 피 아예 분간하는 것은 또한 신들이 알 바가 아닙니다 대저 인정으로 논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서 상을 노리는 마음과 모함하다 죽을까 두려워하는 심정이 누구는 가볍고 누구는 무겁겠습니까 험악한 파도를 헤치고 시석 속에 버티면서 여행이 사람 하나 남았는데 뒤따라 허물로 여긴다면 누가 직책을 생각하여 위태한 내라도 들어가고 목숨을 내던지고서 의리를 취하겠습니까 신들은 적을 죽이지 않았다는 안아야 한다는 논의가 한 번 일어나서 장수나 군사가 모두 도적을 구경만 하고 제몸 보호하는 계책만을 상습으로 여겨 도적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게 된다면 비록 큰 도적이 있더라도 창졸관에 책려하여 쓰기는 또한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얼면 연의 변에 남정했던 제의장들이 모두 머뭇거리고 있다가 기회를 놓친 일로 주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려져 국가에 쓰이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건 역시 상습으로 인해 그런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의 감개가 될 만한 이전의 일입니다 신들이 사과는 이 한 말을 옳지 않다고 여겨 이런 논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논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름을 서로 협조해 가야 하는 것이 곧 재산과 대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각기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이기에 의리상 입을 다물고만 입기 어려웠고 또 장수나 사줄들이 사과는 해서 아랫말과 비변사의 의견이 같지 않음을 본다면 바를 바를 알지 못하여 결단해 갈 수 없을 것이기에 감히 이렇게 농개하는 것입니다 명정시로 24권 명정 13년 7월 2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흰무리가 희미하게 지다 명정시로 24권 명정 13년 7월 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윤 인서 사관 이지신 헌남 이양 정원 노경민 장사중이 아래기라 신들이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일찍에 외인의 서변을 보고 또한 그들이 변명한 말을 들어보니 우리나라 변방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기에 대강 생각하고 있던 바를 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신과 비변사가 인원하여 아랫말을 보니 오늘날의 사슬을 살펴보지 않은 것이라고도 하고 전후의 개본을 자세히 보지 않은 것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조정히 할 바가 아니라고도 하였으며 적을 비유하고 도둑에게 아참한다고 까지 했습니다 언관은 조금이라도 잘못한 바가 있으면 지게 있을 수 없는 법인데 하물며 변방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하지도 못하고 조정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도리어 적들을 비유하고 도둑에게 아참하기 위하여 도적을 죽이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를 야기해서 장차 조정의 태평한 복을 누릴 수 없게 하고 종묘와 사직이 또한 위태해지도록 하였으니 그 주의가 큽니다 장차 어디다 그런 간관을 쓰겠습니까 바라간 대신들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진달해야 하는 법이다 간호니 전일이 아린 계책도 역시 우연하게 헤아려서 아린 것이 아닐 것이고 비변사가 이노나의 아랫말에 비록 그러한 말이 있기는 하지만 글을 쓰는 중에 우연히 나온 말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어찌 그런 일 때문에 사직하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했는데 윤인사 등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명조시로 24권 명종 13년 7월 3일 무신 두번째 기사 헌부가 아르기라 이를 논하고 계획을 세울 때 각각 생각하는 바라진돌하여 가부를 서로 결정함은 바로 재상과 대간이 하는 일인데 지금 대신과 비변사가 함께 의논해 서게 한 말을 보니 적을 비유하고 도둑에게 아참하는 짓이라고 까지 하였으니 사과는 비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만 글을 써 가는 사이에 너무 지나치게 나온 말이고 가는도 별로 잘못한 것이 없으니 출사하도록 하소서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면조 면조 명중 13년 7월 3일 무신 세번째 기사 헨벌이가 희미하게 지다 면조 시러 24 명중 13년 7월 4일 기유 첫번째 기사 유홍을 병주 조람 홍인경을 시강원 설서로 윤인함을 예문관 대교로 윤승경을 예문관 검열로 이준민을 영을 군수로 정득을 단천 군수로 유훈을 선천 군수로 삼았다 면조 시러 입사 곧 명중 13년 7월 6일 시내 첫번째 기사 경기 인천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 나무가 뽑히거나 꺾이고 지붕의 기와도 날아가다 면조 시러 입사 곧 명중 13년 7월 7일 임장 첫번째 기사 영교판사 권철 등이 아래길을 중의위 이수호의 고장 내용에 80여세의 주무 변시가 황화방에 비유하고 있는데 한성부의 서리들이 집앞 도로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안으로 마구 들어와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어 개천에 빠뜨렸으므로 나이 많은 과부가 장차 죽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변시는 곧 덕진군의 첩이고 첨지 김리의 첨우이자 장연수의 생무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이 모두들 변시가 비록 사족의 분여자는 아니지만 그의 아들이 종친이고 그의 딸이 당상관의 아내이니 천인으로 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 변시는 계통이 천인인데다가 이미 덕진군의 첩이었으니 사족으로 논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첩자 종친의 어미를 사족의 분여와 같이 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부시에 이문화에 고찰해 보도록 했더니 전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변시를 사족으로 여긴다면 서리들은 마땅히 전가의 죄를 입어야 하고 만일 천인으로 여긴다면 그 아들이 관작에 견주어서 조율 해야 하니 그 죄가 도년에 거칩니다 이는 곧 종실의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한번 이 법을 만들면 뒤에는 반드시 주인 내가 둘 것이니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소서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명조시로 입사고 명종 13년 7월 7일 임자 두번째 기사 영의정 상진 좌의정 윤계 몽가짐이 단정하고 무게가 있었다 그러나 규모가 작아 나라를 격렬해 갈 원대한 계측에는 힘쓰지 않고 잦단 일만 넘어살핌으로 군자들이 대신에 역량이 없는 사람이라고 기롱했다 위정 윤원영 성질이 탐욕스럽고 험악하여 각고울에 위험을 부려 징수와 토색을 날로심하게 했다 집에 옥사를 팔아먹은 재물들이 쌓이고 문간에 관작을 사려는 사람이 그득했다 본처를 내쫓아버리고 첩으로 본처를 삼은 집까지 하여 인간의 큰 윤리가 하나도 없었다 이들이 의논 드리기라 한성부 서리들이 일품인 종친의 첩을 머리채를 휘어잡고 모욕하였으니 인정으로 보나 법행으로 보나 그 죄가 매우 무거우니 심상하게 논하에 다스려서는 안 될 듯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본처와 첩의 구분이 매우 엄격한데 덕진권의 첩이 낳은 아들과 딸이 비록 종친과 당상관의 아내가 되었더라도 개통이 개통이 이미 천하니 사적으로 논한다면 법에 어긋날 게가 두렵습니다 하니 의논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명조시로 24곳 명중 13년 7월 7일 엠자 세번째 계사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크기가 판만하였다 밤에 달물이 가지다 명조시로 24곳 명중 13년 7월 10일 엘며 첫번째 계사 황서를 병조 정랑으로 민 지 중을 산부 지평으로 삼았다 명조시로 24곳 명중 13년 7월 11일 병진 첫번째 계사 달물이가 희미하게 지다 명조시로 입사 명중 13년 7월 12일 정사 첫번째 계사 헬물이가 희미하게 지다 명조시로 입사 명중 13년 7월 13일 모 첫번째 계사 헬물이가 지다 명조시로 입사 명중 13년 7월 15일 경신 첫번째 계사 밤에 유성이 천진성 아래에서 나와 남방의 구름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배와 같고 꼬리 길이가 일착쯤 되었으며 백색 이었다 달물이가 희미하게 지다 명조시로 입사 명중 13년 7월 16일 신뇨 첫번째 계사 정원에 전교 하였다 근년 이래로 수해와 한해가 이더라 농사가 흉련들어 내가 항상 우려해 왔었다 올해는 비가 알맞아서 거의 추수할 가망이 있었는데 5월 이후에는 석달 동안 장마가 졌어 비록 기청재를 지냈더라도 아직 아주 게일 효염이 없다 지난번에 각도의 서장을 보니 풍재와 수재가 없는 곳이 없었는데 오늘도 전라감사의 장계를 보니 호남의 수재는 근거에 없던 일이다 집들이 떠내려가고 사람과 가축이 빠져 죽었으며 화곡이 손상되어 추수할 가망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 찬치가 순조롭지 못하고 제변이 그치지 않는 것은 모두 내가 부득하여 잘못한 일이 많고 수성이 지극하지 못하여 하늘이 감동시킬 정성이 모자라기 때문에니 내 마음이 미안하여 더욱 두렵게 여긴다 너희들 정원은 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니 이제 마땅히 전라감사에게 회유하였기를 경의장기를 보았는데 수재가 보통이 아니라서 임무를 상하오 집들이 또 내려갔다니 내가 측은하게 여긴다 물에 잠긴 곳들을 즉시 두사로 화해금 답사하게 하여 치게 하고 구황할 지구를 시기를 헤아려 미리 조치해서 떠도는 백성이 없도록 하라고 하라 맹조 맹조 13년 7월 16일 신효 두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원 혼 이장계 하기라 고 진사 최극충은 대대로 강진에 사는 사람인데 성품이 강짓하고 올바름에 효용이 순수하고 지극합니다 그 부모가 동시에 전년병에 걸리자 최극충이 날마다 부모의 똥을 마보아 생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잇따라 죽자 극충이 12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아 기절하다가 다시 소생활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이미 빈소를 모시고 나서는 몸소 물을 기끄 밥을 지어 전을 올리며 고급을 멈추지 않아 몸이 야이여 뼈만 남았었습니다 3년 상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중종과 대왕의 상을 만났는데 모두 심상을 입었으며 두 누이 및 한 아우와 함께 살면서 의식이 있으면 그들에게 먼저 주고 나서 자기 것을 챙겼습니다 최극충은 그의 아버이에게만 효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두 대왕의 상복도 입는 등 행실을 절제하고 마음을 세우는 데 있어 고울의 사람들이 탐복하는 바이니 정려하는 법을 거행하여 고울의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라 충성과 효도를 구비하였으니 매우 화상하다 시급히 포장하라 하였다 명조실의 입사고 명조실의 입사고 명조 13년 7월 1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밤에 달무리가 희미하게 지고 양 이가 있었다 명조실의 입사고 명조 13년 7월 17일 임설 첫 번째 기사 소대하다 명조실의 입사고 명조 13년 7월 1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송하를 사헌부 집행으로 유승선을 사관은 혼나보로 황소 민 시중을 홍문간 교리로 이 양을 수천으로 삼았다 명조실의 입사고 명종 13년 7월 20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요사이 국가의 기강이 물러남으로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야의 불경을 신자의 예조로 여기고 속이는 것을 신자의 직책으로 여기기엔 이것이 이미 폐습이 되었으니 한심한 일이다 문서전 참봉 진 종선은 몸가짐을 상가지 않고 망령대의 스스로 높은 채하여 자기 마음대로 뒷간을 만들어 묘정을 더럽혔고 대골 안에서도 버젓이 걸터앉아 기탄없이 굴었다 그러고는 누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혐오와 분심을 품고 제조에게 속에서 구했는가 하며 터무니없는 일을 개달하기도 하였으니 마음씨의 무상함이 지극히 놀랍다 외군부에 내려 끝까지 추구해서 통열이 다스리라 영천부수 이인은 지난 5월 문서전 삭제 때 수리취에 물러가 누워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헌장례를 거행하게 하였으니 소홀하고 불강스러움이 크다 그리고 여는 전에 입번했던 종친 여흥수 이희와 참봉 이흥주는 입번했을 때 신문은 밖에 오물이 있다고 하여 적발되어 잡혔으니 그 묘정을 더럽히게 한 정상이 지극히 놀랍다 방직들까지 아울러 끝까지 추구하여 엄중하게 다스리도록 의군부에 내리라 또 헌부의 공사를 보았는데 이 앞서 헌부로 하여금 추구하도록 했었다 일이 중요한데 관계되었으니 한두 차례 형벌을 받을 것을 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성급하게 논해서는 안 된다 김이강은 그 자신이 뒷간을 철가한 사람인데 어찌 기녀하지 않은 사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온편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만약 종친 및 당직들이 모두 진종선을 비호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 과연 그들이 하는 말만 믿고 진종선을 분간 하겠는가 권리에서 걸터안전 한가지 일만 해도 오히려 놀랄만한 일이니 법사로서는 마땅히 먼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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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야 할 것인데 단지 김이강의 공초만 믿고서 가형을 청하지 않았으니 이는 진종선의 주의가를 엄폐하고 비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금부가 자세히 살펴서 해야 할 일이니 정원은 알고 있으라 맹저실의 입사고 맹중 13년 7월 20일 을리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 평양 부의 혜이성이 서폭방 하늘까지 나타난데 꼬리 길이는 3,4 측쯤 되었고 모양은 허터 놓은 시류가 같았다 맹저실의 24번 맹중 13년 7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헌두가 아래기라 옥생 향 옥복 한경록이 가늠하던 장녀이다 그들은 부마와 가늠한 것은 원래 중한주가 아닌데 먼 변방 땅의 관비로 용속시켰으니 이것이었지 왕자는 법석이를 사사로움이 없게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사사로움을 따라 법을 무너뜨리는 실마리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니 빨리 내리신 명을 거두소서 하니 연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오래 아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명조시로 24권 명정 13년 7월 21일 병인 두번째 기사 황설을 병조 정랑으로 박호원을 홍문간 교리로 유순선을 부교리로 박근원을 사관은 정은으로 장사증을 홍문간 부수찬으로 김덕룡은 행실이 효도와 우예를 겸비하고 제주는 문물을 겸비했으며 고울 고울 다수기를 엄격하고 분명하게 하였으므로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 없어졌다 그를 의주 목사로 유경심을 종성 부사로 삼았다 오승구 명조시로 24군 명조 13년 7월 23일 무진 첫번째 기사 밤에 유성이 하구성 아래에서 나와 손방의 구름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가 같고 꼬리의 길이는 한 1,2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또 유성이 천진성 아래에서 나와 남두성 아래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배 같았고 꼬리 길이는 3,4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명조시로 24군 명조 13년 7월 24일 기사 첫번째 기사 5시의 태백이 미지에 나타나다 명조시로 입사하고 명조 13년 7월 25일 경호 첫번째 기사 4시의 태백이 오지에 나타나다 밤에는 해승이 태미원 안에 나타났는데 꼬리 길이는 4,5척쯤 되었고 백색이었으며 망기가 하늘 한복판으로 뻗쳤다가 건방 하늘가로 떨어졌다 강원도 강릉부에 꼬리 달린 별 하나가 나타났는데 꼬리 길이가 30여 척이었고 붉은 광채가 실가닥처럼 헛어져 퍼지기도 하고 희미한 담력색이 되기도 했다 명조실의 입사관 명조 13년 7월 27일 엠신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해승이 나타났다니 내 마음이 미안하다 삼공을 명수하라 하니 영의정 상진 등이 빈청으로 나아갔다 전교하기를 지난 밤에 해승과 같은 별이 있었지만 무슨 별로 단정해야 할지 몰랐는데 오늘 밤에 관찰해보니 해승이 분명했다 해마다 이처럼 성변이 있으므로 조심스럽고 두려워 온몸 될 바를 모르겠다 비전 감선하여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뜻을 간직해야겠다 그러니 상황은 모두 수성하여 하늘에 꾸질하며 응답하라 하니 상진이 아래기를 상상께서 제변을 만나자 두려워하셔 비전 감선하시겠다는 분부를 아래에서 개청할 것도 없이 하셨으니 성상의 성의가 지극합니다 이제 하늘을 감동시켜 제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제변이 생기는 것은 정성이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들은 모두 무상한 자들로서 직책을 이행하지 못함이 심했으니 지게이기 미안합니다 했는데 답하기라 하늘과 사람은 하나의 이치이니 현미의 사이가 없는 것이다 내가 아파될 것 없는 몸으로 과하람하게도 왕업을 이어보다 잘못된 정치가 많아서 제 변이 잇따르게 된 것이다 경돌이 어찌 직책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있겠는가 미안하게 여기지 말고 과인의 몸을 힘써 보필하라 하였다 면조시로 24권 명정 13년 7월 2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피전 감선하다 면조시로 24권 명정 13년 7월 2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성세장을 산부대사원으로 민기를 성균관 대이사생으로 이중양을 사후부지비로 고맹령 유순손을 장령으로 박근원을 수입형으로 김계를 사관한 헌납으로 이양을 홍문관 겨리로 김재갑을 병조 조아랑으로 유전을 사관한 정원으로 안해를 예조 조아랑으로 권순을 강원도 도사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대관은 공론을 맡은 것이고 난관은 열수루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모두가 한때 총만 받는 관직이다 고 맹령이 장령이 된 것과 김계가 헌납이 된 것은 모두 사람들의 뜻에 차지 않았는데 또 안해를 춘관의 난관으로 삼았으니 천주가 인루를 가리지 못하고 어리석고 잡된 사람을 주의한 것을 이번의 정사에서 볼 수 있다 춘관은 예조의 별칭이다 맹정시로 입사고 맹정 13년 7월 27일 엠신 내반체계사 사실 태백이 오지에 나타나다 햇무리가 희미하게 잤다 밤에는 해생이 태미원 안에 나타났는데 꼬리가 하늘 한복판으로 뻗쳤고 길이는 다섯 착쯤 되었으며 희미한 백색이었다 유성이 우석 제성에서 나와 태미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배에 같았고 꼬리 길이가 이 삼착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또 유성이 벽성 아래에서나 실성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주먹과 같고 꼬리 길이는 삼사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면접실의 입사고 맹정 13년 7월 28일 개의 후 첫 번째 기사 밤에 건방에 구름이 가려서 개의성이 보이지 않다가 구름이 터진 곳으로 나타났는데 형세가 희미했고 꼬리의 길이가 칠척쯤 되었으며 하늘 한복판으로 뻗쳐 있었다 명조실의 입사고 맹정 13년 7월 29일 갑설 첫 번째 기사 밤에 해성이 태미원 안에 나타나다 꼬리가 낭장성 아래로 붙였는데 길이가 일곱 척쯤 되었으며 희미한 희미한 적색이었으며 건방의 하늘가로 들어갔다 명조실의 입사고 맹정 13년 7월 3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심전을 승정원 우부 승지로 유승선을 홍문간 부교리로 삼았다 명조실의 입사고 맹정 13년 7월 3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사시의 태백이 우지에 나타나다 밤에 해성이 태미원 안에 나타나는데 꼬리 길이가 오척쯤 되었고 백색이었으며 형체가 희미했다 비승이 상진성 아래에서 나와 낭장성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배에 같았고 꼬리 길이가 일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유승이 천창성 아이선 나와 서방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파리 같았고 꼬리 길이가 일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명조실의 입사고 맹정 13년 윤 7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4시의 태백이 오지에 나타나다 밤에는 해성이 태미원 안에 나타나는데 꼬리 길이는 오척쯤 되었으며 희미한 백색이었다 유성이 방성 아래에서 나와 골방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백과 같았고 꼬리 길이가 삼사척쯤 되었으며 백색이었다 명조실의 24권 명중 13년 윤 7월 2일 정추 첫 번째 기사 밤에 해성이 태미원 안에 나타나는데 꼬리 길이가 오척쯤 되었고 희미한 백색이었다 명조실의 24권 명중 13년 윤 7월 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밤에 해성이 태미원 안에 나타났다 꼬리가 낭장성 남쪽으로 뻗쳤다 길이가 4척쯤 되었고 희미한 백색이었으며 건방 하늘가로 들어갔다 유성이 직려성 아래에서 나와 천강성 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주목과 같았고 꼬리 길이가 4,5척쯤 되었으며 백색이었다 명조실의 24권 명중 13년 윤 7월 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옥과의 민가에서 소가 한꺼번에 4마리의 송아지를 넣었는데 자웅의 형체를 모두 갖추었으나 즉시 면조실의 24권 명중 13년 윤 7월 4일 김여 첫 번째 기사 정유기를 홍문관 부재학으로 삼다 면조실의 24권 명중 13년 7월 4일 아 윤 7월 4일 김여 두 번째 기사 밤의 해생이 태미온 안에 나타났다 꼬리가 낭장선 서쪽으로 뻗쳤는데 길이가 4척쯤 되었고 백색이었으며 건방의 하늘가로 들어갔다 면조실의 입사고 명중 13년 유은 7월 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밤의 해생이 태미온 안에 나타났다 꼬리가 낭장선 남쪽으로 뻗쳤는데 길이가 4척쯤 되었고 백색이었으며 건방의 하늘가로 들어갔다 백기 한가달기 남쪽에서 북방까지 하늘로 뻗쳤다가 한참 만에 없어졌다 유승이 천시 서원에서 나와 좌석 지의 승으로 들어갔는데 크기가 배만하고 꼬리 길이가 4,5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명조시로 24권 명중 13년 유은 7월 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전라도 나주 금구 승천에 벌레가 생겼다 어떤 것은 두잠잔 누이에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석잠잔 누이에 같기도 했는데 어떤 것은 청색이고 어떤 것은 황색이었으며 등에는 아롱한 무늬가 있고 부리가 붉었다 그릇들이 벼와 잡초를 갈거먹으며 온 들판을 뒤덮었다 아롱아롱 면조시로 24권 명중 13년 연 7월 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밤에 구름이 짙어 해성이 보이지 않았다 면조시로 24권 명중 13년 연 7월 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금산군에 서풍이 갑자기 일어나며 전둥소리가 크게 일고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우박의 큰 것은 비둘기 알만하고 작은 것은 참새 알만했다 그렇게 면조시로 입사건 명중 13년 연 7월 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이유경심은 정주 목사로 홍 침우를 종성부사로 삼았다 면조시로 입사건 명중 13년 연 7월 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밤에 유승이 천원성 아래에서 나와 군정성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배와 같았고 고리 길이가 2, 3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구름이 짙어 해생이 보이지 않았다 면조시로 24권 명중 13년 연 7월 9일 값신 첫 번째 기사 밤에 탈머리가 희미하게 졌다 구름이 짙어 해생이 보이지 않았다 면조시로 24권 명중 13년 연 7월 11일 얼리 첫 번째 기사 상의 사장전 차마 밑에서 소대하다 면조시로 24권 명중 13년 연 7월 11일 얼리 두 번째 기사 햇머리가 희미하게 졌다 밤에 달머리가 졌다 구름이 짙어 해생이 보이지 않았다 면조시로 24권 명중 13년 연 7월 11일 병수를 첫 번째 기사 소대하다 면조시로 24권 명중 13년 연 7월 11일 병수를 두 번째 기사 밤에 구름이 짙어 해생이 보이지 않았다 면조시로 입사고 명중 13년 연 7월 12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면조시로 입사고 명중 13년 연 7월 12일 정의 두 번째 기사 밤에 구름이 짙어 해생이 보이지 않았다 면조시로 입사고 명중 13년 연 7월 1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사장전 참아 밑에서 소대하다 면조시로 입사고 명중 13년 연 7월 1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밤에 달머리가 희미하게 쥐다 구름이 짙어 해생이 보이지 않았다 면조시로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인 사장전 참아 밑에 소대하다 면조시로 입사고 명중 13년 연 7월 14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유경심은 문무이 제주를 겸비하고 본래 명망이 있었으니 전조가 대신들과 인원하여 정주 목사로 개차한 것은 안 될 것이 없다 다만 유경심은 지난 날에 종사의 주의를 얻었으니 다시 조정의 반열에 끼게 된 것만으로도 조카다 그런데 갑자기 당상으로 성진시켜 종성부사로 삼았다가 얼마 안 되어도 정주 목사로 옮겼다 성을 쌓는 일은 유경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가 급급하게 성진시켜 서용한 뜻을 알지 못하겠다 명조 명조 24권 명중 13년 연 7월 14일 기측 세번째 기사 4시에 태백이 오지에 나타나다 햇놀이가 희미하게 지다 밤에 해생이 낭장성 동남방 오후 6척쯤 되는 거리에 나타나는데 달에 비쳐서 형체가 매우 희미하다 달머리가 지다 명조 24권 명중 13년 연 7월 15일 경인 첫번째 기사 소대하고 야대에 나아가다 명조 24권 명중 13년 연 7월 15일 경인 두번째 기사 4시에 태백이 오지에 나타나다 명조 24권 명중 13년 연 7월 16일 심료 첫번째 기사 간운이 아르길은 요즘 공천의 추세를 그만둘 수는 없으나 소유스러운 패단이 극에 달했습니다 수령이 된 자는 도감의 관문을 핑계로 공사천과 남녀를 가리지 않고 문안대로만 책임지우고서 형벌과 위험으로 각박하게 독촉함으로 백성들이 모두 이산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가구로 하나의 소통을 만들고 소 오 소통으로 하나의 중통을 만들고 그 중통으로 하나의 대통을 만드는데 오십 가구면 통의 명칭을 띈 자가 13이나 되므로 한 구구를 합치며 통을 막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날마다 관가에서 기다리게 하고 또 밀봉을 받아 이로써 적발하고 있으니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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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통 단지 국가 채통에만 손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시기와 혐의가 있어 모함하게 된다면 어찌 애매하게 죄에 걸리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더욱이 가낙하고 탐심 많은 생리들이 자기의 사리를 도모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또 돌아다니다가 필경에 서로 모여 도둑이 될 것입니다 양민 중에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실에 투속하여 고조 증조에 관한 문건을 조작하는데 곳곳마다 이러합니다 도감으로 하여금 폐단을 강구하여 다시 사목을 만들게 하고 아울러 대신들과 의논해서 주수 뒤로 시기를 놓쳐 백성들이 일본의 은혜라도 받도록 하소서하니 아렌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명조실러 24고 명중 13년 윤 7월 16일 신명어 두번째 개사 청웅도 제천 객사에 능금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본성하고 화사하여 봄철 같았다 면조시러 입사고 명중 13년 윤 7월 17일 임진 첫번째 개사 조강에 나아가다 면조시러 입사고 명중 13년 윤 7월 18일 개사 첫번째 개사 밤에 달물이가 지다 구름이 짙다 해생이 보이지 않았다 면조시러 입사고 명중 13년 윤 7월 20일 을미 첫번째 개사 밤에 생이 1010원 북쪽에 나타났다 꼬리가 관색성 남쪽으로 뻗쳤는데 길이는 일착쯤 되었고 희미한 백색이었다 삼경이 되자 서방 하늘가로 들어갔다 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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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윤 7월 21일 병신 첫번째 개사 야대 나아가다 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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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윤 7월 21일 병신 두번째 개사 밤에 생이 천시원 북쪽에 나타났는데 형체가 희미한 열분 기운이 있었다 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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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윤 7월 22일 정류 첫번째 개사 주강 명중 명중 13년 윤 7월 22일 정류 두번째 개사 밤에 유승이 벽성에서 나와 동방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주먹 같았고 꼬리 길이가 삼 사 척쯤 되었으며 백색 이었다 해생이 천시 서원 여덟째 별 북쪽에 나타났는데 꼬리가 동방 으로 버텨는데 길이가 일 척쯤 되었고 백색 이었으며 서방 하늘가로 들어갔다 명중 시록 24곳 명중 13년 윤 7월 23일 무술 첫번째 개사 조강 주강 나아가다 명중 시록 24곳 명중 13년 윤 7월 24일 기하 첫번째 개사 조강 주강 나아가다 명중 시록 24곳 명중 13년 윤 7월 24일 기하 두번째 개사 밤에 해생이 천시 서원 안에 나타났다 꼬리가 열사 성 사 이로 뻗쳤는데 길이가 일착 존되었고 백색 이었으며 서방 은 구름 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명중 시록 24곳 명중 13년 윤 7월 25일 경자 첫번째 개사 조강 나아가다 명중 시록 24곳 명중 13년 윤 7월 25일 경자 두번째 개사 박대리별 군기시 정으로 이준경 홍문 가 전원으로 삼았다 명중 시록 24곳 명중 13년 윤 7월 25일 경자 세번째 개사 밤에 해생이 천시 서원 안의 열사 상 남쪽에 나타났다 고리가 두 성 위로 뻗쳤는데 길이가 7,8천 쯤 되었고 희미한 백색 이었다 유성이 북극 성에서 나와 현과 성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배와 같았고 고리 길이가 3,4척 쯤 되었으며 적색 이었다 명중 시록 입사 권 명중 13년 윤 7월 명중 시록 입사 권 명중 13년 윤 7월 26일 신축 두번째 개사 햇머리 가지다 명중 시록 입사 권 명중 13년 윤 7월 27일 이민 첫번째 개사 대호군 방호지를 북경 해보내어 동지를 할애 하게 하다 명중 시록 24곳 명중 13년 윤 7월 28일 개묘 첫번째 개사 야대에 나아가다 명중 시록 24곳 명중 13년 윤 7월 28일 개묘 두번째 개사 최수 인을 평안도 절도사로 삽니다 명중 시록 24곳 명중 13년 윤 7월 28일 개묘 세번째 개사 밤에 회생이 전시원 안의 거사성 남쪽에 나타났다 꼬리가 종종성 북쪽으로 뻗쳤는데 길이가 7,8천 쯤 되었으며 백색이었고 서방 하늘가로 들어갔다 명중 시록 24곳 명중 13년 윤 7월 29일 값진 첫번째 개사 소대하다 명중 시록 24곳 명중 13년 윤 7월 29일 값진 두번째 개사 사시의 태백이 오지에 나타나다 밤에 해생이 해생이 천시원 안의 시루성 위에 나타났다 꼬리가 종종성 남쪽을 가리켰는데 길이가 5,6천 쯤 되었고 색은 희미한 백색이었으며 서방 하늘가로 들어갔다 명중 명중 14곳 명중 13년 8월 1일 어리사 첫번째 개사 사시의 태백이 오지에 나타났다 밤에는 해생이 천시원 안의 시루성 위에 나타났다 꼬리가 종종성 남쪽으로 뻗쳤는데 길이가 4,5촌 쯤 되었고 희미한 백색이었으며 삼경이 되자 서방 하늘가로 들어갔다 명중 14곳 명중 13년 8월 1일 어리사 두번째 개사 경기 수원 부위에서 민가의 소가 암수 두마리 송아지를 낳았다 명중 24곳 명중 13년 8월 2일 병호 첫번째 개사 상의 석전자 향축을 치니 전하다 명중 24곳 명중 13년 8월 2일 병호 두번째 개사 헨무리가 희미하게 치다 명중 24곳 명중 13년 8월 3일 정미 첫번째 개사 상의 사직 돼지 향축을 치니 전하다 명중 13년 8월 5일 기후 첫번째 개사 상의 풍은 뇌우 제의 향축을 치니 전하다 명중 입사 명중 13년 8월 5일 기후 두번째 개사 전 첨지 중추부사 이황 이때 예안현의 향미에 머물러 가 있었다 상소 하기라 신이 덧근데 옛적의 선왕들은 사람을 인용할 적에 재능을 개활해서 소임을 맡겨 재능이 큰 사람에게 큰 소임을 맡기고 작은 사람에게 작은 소임을 맡겼으며 대수인 모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물리쳤습니다 혹시라도 불행하게 윗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 임용하게 되면 선비된 사람은 반드시 또 자신의 재능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헤아렸고 그리하여 사양하고 물러가기를 원하며 그대로 덜어주었습니다 대체로 조종에서 인재를 잘못 쓰지 않음이 이와 같았고 선비가 자신의 뜻대로 함이 또한 이와 같았기 때문에 대신에게는 복속의 기롱이 없었고 소우신에게는 시록의 허물이 없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벼슬에 있고 유능한 사람이 지게 있으면서 충성스럽게 힘을 다하여 정치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쓰지 않음이 없었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초야에 물러가 있도록 윤호하여 제 분수에 편안히 하고 제 노력으로 먹고 살되 또한 예의 염치를 지켜 정치가 아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예시대라 해도 현명한 사람과 의미한 사람이 다 제자리를 얻고 예의와 겸량의 풍속이 성해 야 치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재능에 합당한 것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작은 재능을 큰 재능으로 여기고 단점을 장점으로 여겨 잘못시키고 억지로 책임지우는가 하면 비록 그 사람이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서 물론 아래야 해도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뒤따라 더 무거운 소임을 맡깁니다 그래야 저 선비된 사람은 또한 속박하고 몰아대는 형체를 멎지 못하여 억지로 그 책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모기가 산을 짊어질 수 없고 막대기로 큰 집을 지탱할 수 없는 격인데도 일이 낭패되며 직무에 게으르다는 기론과 더럽고 천하게 여기는 지옥에 대해 변론할 사이도 없이 처벌이 그의 몸에 가해지곤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선비로서 변절하여 전도된 자라면 진실로 주의를 주어야 할 것이나 선비로 하여금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조정이 인재를 잘못 쓴 소치가 아니겠으며 조정이 그의 말을 덜어주지 않고 억지로 책임지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말세는 왕 직이 전도되고 염치의 도가 없어져 정치가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옛적의 명자가 제 선왕에게 말하기를 근신들이 현명하다고 말해도 따라서는 안 되고 모든 대부가 현명하다고 말해도 따라서는 안 되며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말한 다음에야 진이 살펴봐 현명한 것을 직접 본 다음에 임용하라고 했습니다 성나라 유자 주희가 말하기를 사대부의 사수 출처가 옳게 되고 잘못되면 곧 풍속의 성수의 관계가 있는 것이니 더욱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한 말이라고 한다면 그만이겠지만 두 사람이 진실로 잘 알고서 한 말이라고 한다면 성도에서 사람을 임용할 적에 어찌 현우를 살피지 않고 당부를 헤아리지 않은 채 헛된 명성만 따라 은명을 거듭 내릴 수 있으며 사대부 또한 어찌 자신의 지혜득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시비를 생각하지 않은 채 덮어놓고 나아간 망령대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어리석고 더없이 고루한 신으로 말하면 병이 고칠 수 없는 지경인 것을 온 나라 사람들이 누가 알지 못하고 모든 대부들이 누가 알지 못하며 좌우의 대신들이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총명하신 상께서도 이미 빠짐없이 통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동안에 한두 공경들이 뭐 혹시 미처 다 알지 못하고 잘못 추천하는 말을 하여더라도 마땅히 상상해서 보신 바에 의해 재량하셔 단연코 시행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수에 넘치게 내리신 제의수와 소명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론을 물어보지도 않고 사면을 들어주지도 않아 조종으로 하여금 거주의 합당함을 잃게 하시고 나라로 하여금 현우의 구별이 없게 하셨으니 이는 신이 크게 의혹하는 바입니다 신은 무상하여 스스로 심상한 불의에도 끼일 수 없음을 알고 있는데 잘못 내려지는 턱은이 신의 몸에 거듭되어 사방에 웃음거리가 되었고 후세의 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시 나아가 받는다면 당장에는 탐무와 기망의 죄를 쳐들게 될 것이고 다음에는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낭패가 있게 될 것이니 성상의 치적에 누가 되고 선비들의 풍습을 무너뜨리게 됨이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이는 또한 신이 크게 두렵게 여기는 바입니다 또 신이 중추부 직의 임명을 사원하지 않은지가 3년이나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많아 어떤 사람은 세상을 깔보며 자신만 편하게 지낸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을 꾸미며 명예를 바란다고 의심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신전의 의리가 임금의 명을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고 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저속한 사람이 망령되어 옛 시대의 의리로 핑계를 낸다고 기롱하기도 합니다 신도 또한 신을 아끼는 사람은 적고 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외로운 한 몸으로 무사람이 많은 말을 듣고 있으니 신의 처지가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신의 실정은 서울에 있으면서 사직할 때와 외방에 있으면서 소명을 사양하는 날에 진실로 이미 극렬 진달 했었기에 성상께서 굽어 살펴주심을 잊게 되고 사 시론도 낭패를 면하게 되기 바라며 밤낮으로 파면 하도록 지시하시기를 공손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에도 요사이 또다시 거두어 쓰려는 뜻이 있다는 말을 거리에서 듣고는 신의 마음은 황송하고 놀라움이 더욱 심하여 몸둘 바를 몰랐고 아득히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이 이처럼 잘못 아래게 된 까닭에 어찌 몇 해를 한각에 있으므로 병이 혹시 잠시나 사령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신이 죽을 날이 이미 가까워 몸이 먼저 허약해져 병세가 더욱 나빠지기만 할 뿐 다시 나아질 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신이 스스로 호소하지 않고 입 다물고 물러나 있기만 하여 조정으로 다시 고조를 잘못하게 한다면 신의 죄가 더욱 커져서 신의 몸은 더욱 둘 데가 없게 될 것이고 또한 위태하고도 천한 목숨이 혹시라도 앞질러 죽게 된다면 신이 영구의 눈을 감지 못할 이유감을 안게 될까 두렵기에 부득이 다시 소장을 써서 차례차례 심화를 갖춰 간절하게 기구하는 것입니다 신은 품성이 평범하고 용렬하여 캄캄하게 사체를 모르는 데다가 일찍부터 질병에 걸려 혈맥이 마르고 효약해져서 드디어 고질이 되어 치료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문의 시기를 놓쳐 나이 삼칠이 지나서 여행이 과거에 급제했었습니다 중간에 어버이 상사를 만났고 신병까지 덮쳐 여러 차례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회복된 뒤로는 급행이 나았다가도 심해지곤 하여 조금이라도 스그럽거나 번거롭게 되면 문득 다시 발동하게 되어 당장의 직무를 편안히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지혜의 한 몸은 돌보지 못 않는 충성심으로 세상의 일을 처리해 갈 수 있겠습니까 도리로 말한다면 이로부터는 마땅히 다시는 조정의 반열에 끼이지 않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구권을 담아 세월을 지체했었습니다 중년 말년인 개묘년에 이르러서는 신의 나이가 43세로 병세가 날로 심해져 사승에 이사 사승이 되었었지만 봉직할 수 없어 거기로 말미를 받아 고향으로 물러갔었습니다 이더미 갑진년에 교리로 소환되었을 때는 얼마 안 있어 두 성상께서 승하하시고 조상께서 이어받으시였는데 애통스럽고 바빴던 나머지 병이 덫혀 사진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인 봄에도 사복정으로 있다가 말미를 받아 돌아갔었고 또 이듬해인 정미년에는 은교로 소환되었습니다 무신년에는 단양의 원으로 내려가다가 그해의 풍기의 원으로 바뀌었고 기유년에는 올해 고을 이를 보지 못하다가 부득이하여 정장하고 앞질러 돌아왔었습니다 3년이 지난 임자년에 다시 은교로 소환했는데 이로부터 을묘년까지 두 서너 해 동안은 음명이 가해질수록 병이 더욱 깊어져 매양 하나의 직을 재수할 때마다 대개 인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2월의 천지를 사직하여 갈리자 다음 인명이 있지 않은 틈에 몸을 빼어 돌아왔으니 신도 이렇게 하는 것이 미안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한 것은 조정이 이미 신료들이 사태를 받아주지 않았고 또 잇따라 수유를 검하고 있어 봄 가문 때문에 모든 수유하는 사람들을 금지했었다 시위 소친한다는 책망을 면하고 싶어도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 겨우 한달이 지나서 참지로 소명이 내렸고 또한 이듬해 병진연 5월에는 거듭 앞세 소명이 내리고 이어 부재학으로 소지를 내리시었습니다 신이 송구스럽게도 죽을 죄를 지었으므로 그를 올려 물러나기를 진달하고 사면하고서 지게 나아가지 않고는 삼가 제 집으로 에서 석고 돼지하고 엄중히 견책이 내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전하의 관대하신 하늘같은 능을 힘입어 죄책을 가하지 않으시고 재수한 중추부 소임에 그대로 두며 다시 온한 유우시를 내리시어 지게 나아가는 기한을 두지 않으셨으므로 신이 이미 이로 말미암아 잔약한 목숨을 연장하여 보존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신이 비록 신병이 있기는 하지만 미친 사람이 되어 함부로 쏘다니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 장록을 누리고 언더거린 영화를 받는 것이 즐거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신이 비록 무식하나 젊어서부터 임금 성기는 도리를 배우고 들었는데 어찌 임금의 부르심에 불사 가 하고 불사 구 하는 것이 공산한 것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한 구석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무사람의 비난과 각가지 의심 속에 놓이게 되는데도 변할 줄 모르는 의리에 크게 어그러짐이 있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의리이냐 하면 이를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음을 감추고 벼슬자리 차지하는 것을 합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병으로 이를 보지 못하면서 농만 먹는 것을 합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명성으로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을 합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줄을 알면서도 덮어두고 나아가는 것을 합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도 물러가지 않는 것을 합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섯가지 합당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본조에 배설하고 있다면 신화된 의리가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이러므로 신이 감히 나아가지 않는 것은 단지 하나의 의란 글자를 성취하려는 것일 뿐인데 사람들은 도리어 임금의 명을 지체하면 의리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다 고하니 역시 신이 들은 바는 다릅니다 명예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위해서이고 세상을 깔보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것이 있어서 입니다 그러나 신이 물러나 돌아감에 있어서는 비방만 수리에 가득하니 신에게 무슨 일어온바가 있으며 신의 몸에 갖가지 병만 있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으니 신에게 무슨 믿는 게 있어서 이겠습니까 오직 망령되어 옛시대의 의리만 핑계된다는 기룡에 있어서는 신의 마음에 달게 이기는 바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옛시대의 의리를 본받지 않고서 일을 하다가 장차 더러운 데 떨어지게 되는 법인데 신이 어찌 그런 기룡을 피하려 하겠습니까 하물며 신이 선왕조에 있어서는 몸이 영주에 오른 듯하여 위계가 산붐이 되었으니 영광과 현달이 지극하였는데 무엇이 부족할 감이 돌아가지 말아야 할 때에 돌아가겠습니까 상케사 주의하신 초기에는 신이 주찬된 무리에게 억눌렸던 것을 살피시어 신을 태복의 장관으로 복직시키시고 그 뒤에도 다시 두 차례나 농묘에 있는 신을 서용하여 청현한 자리에 두고 녹지를 올려주셨으니 두터운 언덕이 지극합니다 그런데 억눌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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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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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받을 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미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사직하여 채직된 것이 열 차례이고 재수했는데도 사원하지 못한 것이 네 차례이며 물러나 시골로 돌아온 지 네 차례이고 외방에 있느라 사원하지 못한 것이 여섯 차례이며 소명을 사양한 것이 세 차례입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보니 각가지 병이 얽기여 생기가 없으므로 누워있어야 하고 정신이 어둡고 어지러워 무엇이든 잘못하기만 하는데 오히려 왕사를 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밝으신 성장께서는 신이란 데도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신에게만 어찌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신이 덧건대 진나라에서는 왕희지가 스스로 맹세하기를 고생스럽도록 하듦으로 다시 부르지 않았었고 송고우종은 증기가 진태를 예의에 맞도록 하기 원함으로 물러가도록 허락했었으며 명나라 영종황제의 오여필이 노세하여 봉직할 수 없다고 간청함으로 돌아가도록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었지 신하는 임금을 잊어버리고 임금은 신하를 버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야 예의가 드립해지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쓰고 버림은 당시의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마땅히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한벨 어리석은 이 사람에게 터무니없는 명성 때문에 무거운 직책을 분수에 넘치게 내리고 거듭거듭 재수하여 사양할수록 더욱 굳게 하시어 끝날 시기가 없게 하십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의 오할하고 어리석음을 살피시고 신의 노세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옛날에 사람을 물러가게 하되 예로서 하던 뜻을 따라 미신이 외람되게 직책을 차지하지 않고자 하는 소원을 윤허하시고 빨리 앞서 내리신 임명을 정지하는 명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신의 죄가 파지게 이르지 않는다면 앞서 재수하신 그대로 영구의 시골로 물러가 있으며 옛날에 인신이 치사하는 것처럼 하게 하셔서 신이 죽기 전에 하늘에 속인 대로 면하고 태평한 세상을 한가하게 지내며 잘못을 보완하고 병을 끌고 가다가 여생을 마칠 수 있게 하셔서 그리 된다면 비록 죽는다 해도 산과 같습니다 산극과 같습니다 신이 이번에 소장을 올리면서 사직만을 진다라고 한마디도 다른 말이 없는 것은 또한 신의 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평생을 무턱대고 살다가 늦게야 고인의 그를 허무하게 되었으니 병 때문에 힘 써보지 못하였고 바야흐로 제 주변이 모순되어 작은 충성심도 바칠 수 없음을 근심하고 있는데 또한 어느 겨를에 망령되게도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진다란 말이 비록 제 자신 하나의 사사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진실로 맑은 조정의 선비들 풍습에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신이 조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처신에 가는 말을 관계가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명께서 재량하여 살펴주소서 사신은 논한다 군자가 도를 배우고 배슬에 나아갔어 말이 행해지지 않고 계책이 쓰여지지 않아 구차하게 조정해 있고 싶지 않으면 곧 병을 핑계하고 도를 지키며 돌아가는 것이다 이번에 이황이 오지 않은 것이 어찌 단지 자기 한 몸의 병 때문이겠는가 그의 뜻은 반드시 있는 데가 있어서인 것이다 그래서 구차하게 농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그처럼 부지런히 명수하여도 극려 사양하고 오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사신은 논한다 이왕은 청렴하고 굳건한 지절을 닦아 자신을 지키기에 독시를 했고 차분하고 욕심이 없어 세리를 영화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앞서 병을 핑계하고 돌아갔을 적에 비록 소명을 내려도 여러 차례 사양하고 오지 않았고 왔다가도 다시 간 것은 반드시 그 뜻이 있는 데가 있어서인 것이다 을묘년 이후에 글을 내려 부른 것이 서너 차례나 되었고 그랬듯이 매없이 간절하였었는데도 마침내 부름에 응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글을 올려 그의 간절한 심정을 진달하되 수백 마디나 반복하여 다섯 가지 합당하지 않은 점을 끌어대기까지 하였고 또 왕이지 증기 오 여필의 이를 인용하여 자신의 비유하되 말이듯이 넘련하여 빼앗을 수 없는 기색이 있으므로 조야가 또한 이 사람의 거취가 결정된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명예 응하여 나온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 이왕도 도를 지키는 선비라 출처와 거취가 진실로 이미 평소에 정해졌을 것인데 어찌 두어 달 사이 그 뜻을 바꾸었겠는가 그러나 그러나 앞서는 글을 올려 소명을 사양하기를 거처럼 굳게 했었으니 그 뒤에 갑자기 마음이 변화해 나온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였는데 정원에 전교하기라 지금 이황이 상수한 말을 보니 물러가기를 바라는 전후의 사유를 갖추 기록했고 다섯 가지 합당치 못한 점을 진달하기 까지 하여 굳이 고집하고 오지 않는다 비록 인재를 얻어 다스려진 세상을 이루고 싶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의 뜻을 배아실 수 있겠는가 내가 진실로 덕이 작고 어두워 함께 일을 할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우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선비들이 결단고 나와서 보필할 뜻이 없는 것이니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 이런 뜻으로 회유하라 하였다